지가 막히게 발걸음 알아보고 나오시네 우리 호동아 응? 응? 우리 호동이는 응? 어쩌 이렇게 발걸음을 금세 알아봐요 우리 호동수 응? 좀 일찍 나왔더니 아유 호동아 밥 먹자 우리 호동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우리 호동이 응? 응? 밥 먹자 우리 호동이 밥 먹자 응? 응? 아유 응? 응 응 응 응? 응? 응 응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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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